속부터 쫀쫀하게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채워주는 콜라빈 파우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너 피부에 뭐했어? 피부과 다녀?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사실 제가 집에서 관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속부터 쫀쫀하게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채워주는 콜라겐 파우더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필수 요소인 거 아시나요? 노하우로 인해서 감소하고 자외선이나 무리한 다이어트 등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도 감소한다고 해요.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얼굴 처짐이나 주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보충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콜라겐이나 복용하고 바르면 안 되겠죠? 선분을 꼭 따져보고 결정해야 돼요. 저분장 콜라겐은 콜라겐 입자를 아주 작게 만들어줘서 피부 침투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도 콜라겐 파우더를 고를 때 저분장 콜라겐이 함유된 제품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얼라이브의 콜라겐 파우더였어요. 또 이 제품은 타사의 콜라겐 파우더와 다르게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는데 피부 유산균은 유해물질을 제거해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돼요. 아침 저녁 세안 후 두 세 스푼을 기존에 사용하시던 화장품과 섞어 얼굴 전체에 자연스럽게 펴발라 흡수시켜주면 끝!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